소금 2가지 소금 물에 넣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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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아파두 마늘 소시지 설탕 숟가락 양파 젓가락 양파 고춧가루 소주 참기름 오일 볶아 고춧가루 일부 소금 소금 참기름 따로 오이sto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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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비벼 빼빼로 마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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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양파를 넣습니다. 모짜렐라 완성. 그리고, 주묵을 넣어서 다진마늘을 넣어서 또, 잘 섞어주면 더 잘 섞어서 더 잘 섞어주세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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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릇에다 소금 됩니다 소금 기름 소금 고춧가루 존맛 보일 참기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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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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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 happy Halloween. 안녕. 안녕. erschита. 안녕. 아멘